음악 새하얀 눈이부를 덮은 땅과 눈꽃을 피운 나무들로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버몬트의 에덴밀스입니다. 이른 아침 뽀득뽀득 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강아지 요리로 다가옵니다. 남자를 본 강아지들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 녀석들은 태어난 지 채 4개월밖에 안 된 귀요미들입니다. 아이고 저런 개들이 신이 잔뜩 났군요. 저게 바로 개신 놈이네요. 계엄별 계엄별 죽여 얘 뭐라 하니 전화? 개딱이네 개딱 여기가 개딱이냐? 똥도 싸고 그냥 자유롭게 똥도 싸고 아우나야 엄청 싸고 아우나야 똥도 싸고 이게 하얀 눈이니까 깨끗한 거지 만약에 엄청 들어올 거야 여기 조금 파면 아마 나와요 똥 엄청 많을 거야 하얀 눈이니까 이쁜 거지 무려 43마리의 개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곳은 바로 버몬트의 명소 개 썰 매장 되겠음 너무 유치했나요? I grew up with dogs since I was raised при When I was a youth very small child baby I always had dogs caring for me In my life so I've learned to love and be with they spend time with with the dogs if wherever I have worked that had my canine companion come along with me wow so uh then this was a this was a gift to be led to this this sport where They're more than just a 함께 대학여 명종의 재· 모자만Так 이제 저희가 수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포트는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리고 스윗듬을 언제나 레이이까지 사라졌다 우리는 스킬들이 산에 스와 모양을澤합니다 지금 제가 흙으로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마리다 이게 스와의 스포츠 навстаточно 더 많은 시슬리ỏi 이제 쉬고 네모시키고 네, 이 자랑은 매우 좋은 시섬인 라면 그리고 그는 항상 특별한 공격을 하다. 그들은 팀과 함께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공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공격자들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깨입니다. 아하, 깨구나. 깨였지? 그지?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 뭐하시노? 개썰매 끕니다. 아하, 그렇구나. 개썰매 끌지. 오, 제리! 제리, 제리, 고고! 오프, 베이더, 여기가, 여기가. 팔아버리, 팔아버리. 어, 이거, 이거, 이거. 어이구, 이거. 잘 먹나. 첫 만남부터 호구조사 들어가더니 이젠 순수 개밥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지금 지연 씨는 개들이랑 친해지기 위해 개 노력 중입니다. 이건 개도 아니고 물개도 아니에요. 아, 아! 지연 씨 괜히 개연기하면서 그동안 에디한테 서운했던 거 푸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아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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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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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 이제 벌먼트 일단 눈에 날아. 너무, 눈, 풍경이 너무 좋아서 어떤 마음이 확 열린 상태에서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막 수십 마리의 강아지를 봤는데 아, 이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신기하고 뭐 그랬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제,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무슨 개 썰매를 끄는 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 양쪽에 이렇게 개들이 두 마리가 누워있잖아요. 이게 설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들이 누워있는 건데 내가 중간에 낀 거거든요. 보면서 아, 얘들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도 이 개와 함께 해서 개도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짐의 하루 일과는 마흔 세 마리의 개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거 역시 얘네들은 아,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애들, 애들은 그래서 이건 보통 개하고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현수처럼 키우는 거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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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투리스. 이것은 human grade. human grade. 이거 다, 인간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들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운동농수도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거 다, 이거 다 운동수도 다 먹는 거예요 아마. 이제 물로 다 섞어놓은 거네요. 마흔 세 마리 각자 건강 상태에 맞춰 영양가 있게 준비되는 사료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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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많이 바뀐다, 얘는. She leaves the race team. What's this one's name? Tuna. Sure, just put it down. Set it right down. One, two, three, go! Here we go. Tuna. 녀석들, 정말 잘 먹네요. How are you? It's so fast. It's so fast. It's so good. And the other thing is, she doesn't know. She doesn't eat it. She doesn't eat it. She doesn't eat it.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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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it's so good. Oh, I love you. I love, my friend. It's good. Oh, great. Oh, I love you. It's so good. I love you, honey. Oh! It's so bad. 크로나, 여기 진짜 나와 나와 똥 진짜 많아 똥 묻었어? 손에? 지끄러워 조심해야 돼 여기 똥 마르촤어 괜찮아 이거 그거야 장갑이야 장갑 하아 역시 거기에 너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원도 너무 좋아 거기에 너무 좋아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야 호룡해줘 호룡해줘 예, I was gonna show him a little bit about the sled I always have to hang on tight tight and if we're going around a corner that kind of bears to the left and if it's a sharp corner left brake left brake right corner right brake and straight downhill both brakes just slow down and then when we're running if we come to a fork we holler the only way to steer them is voice commands so if we're going to the left we say ha which means left going to the right is G 그래서 신기한 게 강아지는 느낌으로서 아니고 목소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로 따라서 간대요 하 하 하 하 지 하 지 하 지 네 지 됐어. 하다 보면 빠져. 오케이. 다리. 다리 아래. 요, 랭버러. 낯선 손길이 부담스러워 굳어버린 모습이 귀엽네요. 노하우가 많네, 13살. 여러분, don't be so excited. Don't be so excited. Good girl. Come on. Good girl. Come on, fellas. 이건 안 되겠다. 13살이라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All right, go on, fellas. There you go. Go, fellas. There you go, fellas.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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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진짜 아까 진짜 많이 신났는데. 이제 지쳤어요, 지쳤어. 얘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 게 있는 거야. 원래 13살이면 은퇴한대. 원래 은퇴해. 원래 11살이면 까지 하는 건데 얘는 13살인데 얘는 Thank you, fellas. All right, fellas, one more. Good job, fellas. 선수로 치면 지금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프랭이 친데. 진짜 턴브라이니 쪽이야, 턴브라이니. 코치 겸 선수로. 코치 겸 선수로.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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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Go. Well, let's go. Come on, let's go. aguau. Come on. Let's go look out. Woo перем. Woo look to go jump. gew лес man. 시무룩한 개들과는 반대로 이 두 사람 개썰매를 탈 생각에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헐벗은 나무가 눈꽃을 피우고 돼지 눈은 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땅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쌓인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도 이들은 힘차게 갈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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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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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 생곱보다 힘이 들어요. 힘들지? 힘들어. 뭐? 힘들어요. 익hagar, 엣지볼. 한바탕 신나게 달린 개들이 힘들까봐 주인은 개들을 위한 특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타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고. 생각보니까 이거 경기로 생각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빨라.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스탑을 해도 가요. 당겨요. 기, 기, 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지, 지, 지! 갑자기,iosa 카 Force! 야! 원 원 원! 무슨 말이야? 이빨, 이빨, 이빨! 나이는 정신을 연출한다는 말! different noises 멀쇄 좀 더 재밌었고 실제 일은 힘들어 나름 더 이상 가득할 것이다 나는 전부 다신 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하기는 필요가 많은 일은 개가 다 mache주는데요 우리도 조금, 사람도 이제 조금 뭐 해줘야 되죠. 조절이든지, 아니면, 힘도 조금 주어야 되든지, 왼쪽 오른쪽 안에서. 형 아직도 기억나요? 어떻게? 왼쪽 오른쪽? 하, 지. 하, 지. 하, 지. 그 쭉. 스트레이트 헤드. 스트레이트 헤드. That's pretty good. 하, 지. 스트레이트 헤드. That's all. Perfect. 인터내셔널 커맨드. 인터내셔널 커맨드. 인터내셔널 커맨드. 아,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할 거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첫 번째 생각 들은 생각은, 사람이 위주가 아니라, 개집에 우리가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렇죠? 여기 이제 봐, 이거 봐. 하하하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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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집이야. 얘네 집에 내가 있는 거야. 개턱 엄청 많아. 에덴이라고 그러잖아.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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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개들의 에덴이라는 말이,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렇죠. 다른 개농자랑 틀린 점은, 여기 쪽은 이제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애들이 보니까 이 목이 이렇게 묶여있는 개들이 없어. 언 체인 갱. 그러니까 이 목을 매지 않는, 자유로운 그 조직. 강아지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화려한 그 시절을 딱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사람도. 이 은퇴한 개들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주인들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그 은퇴한 개들도 자기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게 진짜 인간과 동물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썰매를 끌 힘은 없지만, 짐은 이 개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의리를 지킵니다. 짐에게 이 개들은 썰매를 끄는 파트너 이상의 의미인 친구이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이 짐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So, what exactly do, if you were to put it to words, what do these dogs mean to you in terms of like, what kind of value they hold to you? Like? Oh, love. Just love. Yeah, it's just a relationship. I could be alone for months and never be lonely with their companionship. I always have my friends involved. We communicate. I know what she's telling me right now. 그렇게 개들이 된 이유는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렇게 베푼만큼 강아지들이 되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주는 개들은, 사랑받은 개들은 결국 사랑을 돌려준다. 그걸 배웠어요. Thank you. Thank you, dog.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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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this one, this one. There it is. G-rani! 러디!